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기대되는 하반기 이후 철강 시황 회복이 기대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철강 당분간 수급 눈높이 조절 지속 다만 밸류에이션 고려 피로입니다. 올 초에는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의 철강 수요 회복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리오프닝 효과는 소비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철강 가격은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강 시황이 회복되려면 수요와 공급 모든 측면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수요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의 gdp 증가율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gdp 증가율 전망치는 블룸버그 기준으로 5.7% 수준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강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책 변화는 경기 모멘텀이 확연히 약화되는 올 하반기 이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중국 정부의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중국 철강사들은 리오프닝의 기대감으로 지난 연초의 가동률을 높였습니다. 이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마진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철강사들은 가동률 조절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실질적인 감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하반기 중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장은 철강 수급에 대한 눈높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가도 이미 이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밸류에이션을 고려해 투자 전략을 꾸밀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